거품이 진짜 촘촘하고 조밀하고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요. 클렌징을 하고 나서 건조하게 뽀드득 뽀드득 씻기는 느낌이 아니라 좀 시원하고 상쾌하게 마무리감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. 피부과,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고요. 600여 개의 병원에서 이 옥시젠 슈티컬스를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화장 진하게 하지 않을 때 선크림이나 BB크림 정도는 정말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세정용을 가지고 있고요. 거품이 진짜 촘촘하고 조밀하고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요.